오늘 저는 추레국기 14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추레국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입니다 주1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무슨 내용이다 아실 만큼 우리에게 익숙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래요 그리고 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인도하시는 방향을 틀었어요 왜 틀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것도 좀 이상하죠 가난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돌아 돌아 장막을 치게 하실까 이 비하이로시라고 하는 곳은 동쪽으로는 홍해요 북쪽과 남쪽은 절벽입니다 뒤에는 이제 애국군대가 쫓아오겠죠 세상 말로 하면 왜 통수예요 완전히 갇힌 거죠 왜 하나님은 쭉 가면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돌아서 이 외통수에 마치 갇힌 것 같이 두셨을까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바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의 관점 3절 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바로의 관점은 뭐죠? 갇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득하다 라고 한국말로 나온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confused, perplex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을 의미하거든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갖고 쟤들이 지금 바보같이 저 길을 갔구나 바로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애구방 바로의 마음을 강파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대요 이건 뭐 그냥 다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죠?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파케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니네 갇힌 게 아니야 길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추격해서 잡으러 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외통수로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바로를 잡고 군대를 잡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길 원하십니까? 바로의 관점으로 해석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으로 해석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문제에 늘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에 갇힌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통찰력 영어로 인사이드 인사이드 안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막힌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엔 절대로 갇힌 것도 갇힌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바로의 외침을 듣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외쳐요 바로처럼 너 광야에 갇혔어 여기서 이 광야의 가치다 이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wilderness has boxed them in 너 광야가 그들을 박스 안에 넣어버렸대요 우리가 마치 박스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이키래요 그러더니 홍해 앞에 완전히 갇힌 것 같은 자리에 두시네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셨어 그런데 사업이 꼬여 막혀 그냥 모든 거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사람이다 그러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응답이 맞나? 이게 하나님 인도가 맞나?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목자로 교회에 섬기고 부서를 섬기라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가정교회도 어렵고 부서사역도 어렵고 꼬이고 막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로 옮겨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죠 현실을 보라고 야 너 기도만 한다고 되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께 안수 기도만 받는다고 되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현실을 보게 하고 요즘 애들 말로 팩폭 팩트폭격을 하면 불안해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오죠 그러면 갑자기 내가 막 한심해지고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말씀만 붙들 건가 내가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건가 현실은 지금 최악인데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현실보다 강한 압박은 없습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하는 그 소리가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다 끝난 것 같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 오는 애국군대를 보고 그들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가 들리니까 10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해 심히 두려워해 왜? 앞은 홍이에요 좌우는 절벽이요 뒤에는 애국군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오는데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귀머거리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여러분 이게 더 미치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어쩌라고 아니 방법을 줘야지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가만히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할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응답이 와도 너 이렇게 해라는 행동지침이 와야 편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 여호와께서 싸우신대 여러분 이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 하라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하라쉬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engrave 색이다 flow 쟁기질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필 명령형으로 쓰이면 be still 잠잠하다 be deaf 귀모거리가 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너 가만히 있어 그 말은 듣지마 좀 귀모거리가 돼 애국 군대 소리 말소리 철병거 소리 좀 듣지마 귀모거리가 되라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는 말 내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 내가 저들을 멸절한다는 말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믿음이 생겨 너 망해 그래 난 망했다 이제 너 이제 가정 끝났어 그래 끝났어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불신의 말을 듣고 불신의 믿음이 커져버렸어요 우리 시작할 때 찬양하자 내게 어느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바다 위 걸어가리 이게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그 바다 위 건너간다 나는 믿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절대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바다에 무슨 길이 있냐고요 바다 위로 가는 배를 주시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으래 저 듣지 말래요 귀머거리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세상이 떠드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와서 그거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의사가 와서 당신 죽는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은행이 돈 못 빌려준다고 할 수도 있죠 인터넷 댓글에는 온갖 악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들이 읽어주는 대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살아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그거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얇아 귀펄러기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그러면 또 그거 하다가 팔아라 그래 팔았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시면 안 되고요 주의 음성 그 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엉뚱하고 한심한 소리가 많은 줄 알아요? 그거 볼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야 돼요 세상은요 너 망했다 너 끝났다 넌 안 된다 그래요 잘된다고 말하는 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너로 살 길을 열어줄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하는 말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다시 왔을 때 2019년 11월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분노하지 마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요 이렇게 끝나고 내려오는데 예배 끝났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오늘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러면서는 사실 저는 내일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음성이래요 내가 아하수아르 왕처럼 분노해서 와스티를 패하듯 내가 그냥 에이씨 그러고선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 나도 후회만 남고 내 인생이 어려워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와이프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혼을 안 해준다니까 와이프가 집을 나갔어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확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부여잡고 집사님 그래도 기도하시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와이프가 집에 왔습니다 목사님 잘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사진이 왔어요 이게 뭐지? 웨딩 사진이에요 리마인드 웨딩을 했습니다 이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는 거지 세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끝났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귀머거리 되세요 쓸데없는 말에는 귀머거리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럴 때 홍해 앞에 장막을 칠 때 홍해가 열리고 길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모세가 믿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이거 끝난 것 같잖아 세상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바로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끝난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미래 청년들은 아 이제 난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나는 이제 뭐 살 방법이 없나? 어른들은 나는 이제 노후에 이거 뭐 어떻게 살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버려져서 죽고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하나님 없는 미래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미래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준비하는 일에 애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추격 앞에서 그들이 바라던 게 뭐죠?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한 일을 하시거든요 살 길을 여세요 살 길 어떻게? 21절 22절에 여우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선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육지 가운데로 행한다는 거예요 육지 가운데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28절 보면 어떻게 하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아 뒷문을 완전히 막아주셨어 여름 광해에 나갔는데 애굽이 또 딴 마음을 막고 쫓아오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애굽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다시 추격하지 않습니다 뒷문을 완전히 막아주셔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을 여시고 뒷문을 막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늘 판단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2사에서 55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알고 가고 싶죠 그쵸? 그래서 점 보러 다니는 거죠 예언하는 목사님 온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냥 길이 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비하이로스로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로 가면 잘 될까? 저 길로 가면 잘 될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익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가면 때로는 완전히 외통수로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아무나 건너보겠어요? 그 갇힘을 경험해야 건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기적을 구하는데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이 설레이고 흥분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간증을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쵸? 절대 가만히 못 있어 절대 가만히 못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음이지 여와의 손이 짧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 대한 전적 믿음이 있는가 김광신 목사님이나 한경원 목사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야 이걸 어떻게 믿지? 근데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놀라는 것이 아 이게 믿음의 차이구나 정말 믿음의 차이구나 제가 지난 금토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요 자문 14장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서 이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것은 길을 곧바로 간다라 그랬어요 패역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길에서 이탈하는 것 길에서 벗어나는 것 길은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 가면 돼요 근데 우린 늘 이게 평탄하냐 굽었냐 막혔냐 열렸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가고 있느냐 벗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이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이 사람이 내 짝이 맞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 목사님이 좀 분별해 주시죠 감동대로 해라 나도 빠져나가야지 내가 해라 마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내가 A랑 결혼하나 B랑 결혼하나 C랑 결혼하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A랑 하든 B랑 하든 C랑 하든 별로 차이가 없으시다 별로 차이가 없으시다 왜 그런 줄 알아요? A랑 하든 B랑 하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길을 쭉 제대로 가는지 즉 그 사람하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혼할 때 자매들이 막 이렇게 울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엄마 아빠 보고 막 울고 주례를 하다 보면 정말로 집 떠나는 게 아쉬운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요 그렇게 우는 이유는 이 결혼이 맞나 불안해서 우는 거래 기도하고 응답이라고 확신을 해서 결혼하는데 내가 찬 A가 더 좋은 건 아닌가 뭐 이런 불안함 때문이래요 그만큼 우리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에 집착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잘 못 살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진짜 하나님 중요한 건 잘 사는 거거든요 잘 사는 거 지금 이 정직과 패혁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인생길이 욕과 같으면 그 길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너의 길이 다윗과 같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올이 하나님께서 뽑은 초대 왕인데 그 길을 왕으로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고 이탈하니까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겠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사모엘이 와서 기름 부어놓더니 갑자기 사올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가서 유대광야 10년을 도망 살아야 돼 아니 내가 언제 왕 되겠다 그랬냐고 괜히 불러다 기름 부어놓고 왜 이 고생을 하게 해 아니 나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이상은 끝이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목사 안 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기름 부어놓고 쉽게 해줘도 어려운 길인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누가 보금에서 뭐라 그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려니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 향해 가셨거든 여러분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고 길이 있다는 무언가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가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끝이고 죽은다면 죽으면 되지 그럼 천국끼리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끼리 열리는 거는 별로 원치 않잖아 어떻게든 여기서 거룩한 변명을 가지고 아직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이러지만 더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가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에 완전히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이라는 거에 우리 선교가 완전히 갇혀버렸거든요 주님이 아니다 갇힌 게 아니야 길은 있어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온라인은요 이 초연결의 시대에 하나의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간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갔더니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전도가 되고 구원이 있고 병고치고 귀신 쫓고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똑같이 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첫 강의에 교회가 두 개가 개척이 됐어요 정말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VBS를 시켰어요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 통해서 그 어린이 성경학교에 1700여 명 아이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요 엄청난 간증이 터지고요 그 아이들이 이거 던져놓고 게임을 엄마랑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도 게임기를 붙들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이거 던져놓고선 온라인으로 VBS 참석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데 그러나 그래서 갔더니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참여해서 VBS를 하는 거예요 다 현지인 사역자들 시켰고 저는 맨 마지막 그냥 격려 메시지 20분 했는데 동시통역으로 한다니까 그것도 신기해서 다 들어오더라고 부모들까지 다 이 초연결의 시대에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죄악시하던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길이 열리고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지를 가야지 사역했잖아요 전 지금 이 안에서 더 바빠요 쉴 시간이 없어요 나가서 하고 들어오면 쉬었는데 들어오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업도 가정도 뭐 건강의 문제도 돌파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눈엔 길이 안 보이지만 바다에 있는 길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고 가세요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바다의 길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가 길이에요 제 친구 하나가 LAPD였거든요 지금 리타이어 했는데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20년 지나면 리타이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젊을 때 저도 젊을 때 그 범죄자들 칼체이싱 막 하고 그러잖아요 궁금한 거 막 묻는데 야 그렇게 막 가도 되냐? 그랬더니 내가 가면 길이고 서면 파킹 나시래 야 경찰 좋더만요 자기가 가면 길이고 서면 파킹 나시래 오늘 난 그게 주의 음성 같이 들려 하나님이 가시면 길이잖아요 그게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바다냐 산이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시면 길이야 서면 파킹 나시지 주님이 멈추셨는데 그거 누가 티켓 띄겠어요? 거기 서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가 길이에요 바다로 가시면 그 육지가 길이 되는 것이고 바다 위로도 가시잖아요 우리 주님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분이 가면 길이라고 물 아래냐 물 위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그분이 가면 길인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한테 그 길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16절 말씀 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너 지팡이 들으래요 지팡이 그럼 바다에 새로운 길이 열린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21절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엄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바다에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안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함께 길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기도하라는 말 없어요 너가 잡고 있는 지팡이 그거 든 손을 내밀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세기를 만들자고 하실 때는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지팡이 그거 목자로서 양치 든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무기겠어요? 그거 들면 갑자기 막 레이저가 나가겠어요? 아니라고요 모세가 가진 믿음 그거 내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를 만들었다 너에게 주었던 표정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 그냥 그거 가지고 순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백만 불 내 그럼 길 만들어 줄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를 붙든 손을 내밀어 그 말은 네가 나 믿는 것만 보여줘 그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 것만 보여줘 그럼 내가 할게 여러분 이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되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 여러분 이 큰 동풍 이스트 윈드 이 윈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죠? 루아흐 뭐죠? 호흡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바람 그러니까요 모세가 손을 쫙 내미니까 동쪽에서 소망이 있는 해 뜨는 곳 소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이 후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한 하나님의 호흡 후우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살길이 열리지 여러분 루아흐 성령 성령의 바람이 후우 불어오니까 대적 애국군대를 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지팡이를 든 손 내미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이 있다 한들 암이든 뭐든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도 동풍이 불어오면 후우 불어오면 그 병을 후우 날려버리면 깨끗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업 어떻게 이렇게 안될까 안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후우 불어오기 시작하면 사업이요 그 바람을 타고 불을 듯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후우 불어오면 새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동풍이 어떻게 불어와요 밤새도록 불어와 밤새도록 한순간에 후 불어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견뎌야 돼 여기는 지금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도 없잖아 자기 혼자 믿음으로 버텨야 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에무나거든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견디다 버티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견디는 거라는 믿음은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와 처음에는 바다가 찰랑찰랑하겠죠 그런데 그 찰랑찰랑 하던 것이 갑자기 밀려가기 시작하더니 밤새도록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안되네 두 번 기도하고 안되네 세 번 기도하고 안되네 이게 아니고 하룻밤만 버티시면 돼요 하룻밤만 여러분 하룻밤 기도하는 거 어렵죠 쉽지 않아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회자들한테 여러분 자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밤새 기도하고 눈 떴더니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이더래 그런 경험 자주 하시죠? 막 이러더라고요 하루 지난 다음 날 아침을 어떻게 봐요 정말 저분은 도대체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 걸까 보통 앉으면 뭐 열두 시간 열다섯 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번은 그런 한 날을 겪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동안에 홍해가 갈라져요 애국을 멸할 수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위기라고 막혔다고 갇혔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를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선교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때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선교를 더 확장시켜 가실 거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세계를 열고 계세요 홍해를 열듯이 선교의 세계를 지금 막 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를 열고 계시는 걸 보지 못하면 늘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것밖에 못해요 제가 지난 KWMF 선교대회 때도 투트랙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과거에 해오던 거 TD라든지 인카운터라든지 의료선교라든지 개척선교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중에 우리가 효율을 보고 아직도 할 수 있는 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듯 새로 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문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수준의 선교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세계를 열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지금 성령의 바람으로 세계를 열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자산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40년 가까운 시간 뿌려놓은 선교의 열매들 각 현장에 있는 선교지 현지에 있는 그 자산들이 얼마나 귀하고 큰 줄 아세요? 저도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인도를 보면서 우리가 4기까지 2019년 제가 부임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119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4기생들과 그 졸업생들과 함께 미전도 종족의 개척선교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119개였어요 팬데믹 동안에 과연 연약한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다시 통계를 내서 보니까 208개로 2년 동안에 89개가 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연약하다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할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이제 저들을 선교회 주체로 저들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저는 이런 계획을 해봐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생들하고만 개척선교를 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개척된 교회들 그 연약한 교회들 연약한 독립자들을 훈련해서 그들과 함께 미전도종족 선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있는 우리가 뿌려서 세운 열매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고요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간 신분만 가지고 그들의 배후가 되져도 그들이 그들 나라의 그들 언어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양육하고 공급해주는 사역을 지속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도전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지 지도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제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아르헨티나가 우리의 도움 가운데 설 거냐 아르헨티나 교회는 당신들이 책임지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선교의 주체가 돼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십시오 쭉 설명을 했더니요 목사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신학교 목회자 연장 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개척하고 선교 갈 사람들만 받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부목사들 선교 갈 사람들 청년 리더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들을 훈련해서 이제 그들이 졸업하면 인도뿐이 아니라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우리 팀들이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시키고 선교지로 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냐 언제까지 받는 교회가 될 거냐 당신들이 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뒤덮기 시작을 하는데요 신학교 강의 동안에 성령에 취해서 밥을 못 먹으러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났더니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를 한대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랬거든 엘살바도르를 열고 니카라가를 열고 이제 남진을 해라 내가 당신들의 팀 멤버로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갔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엘살바도르에 가서 엘살바도르 목회자 협의회를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을지 우리 GMI의 영성으로 그들과 함께 어떻게 공격적 선교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요 저보고 와서 도우래요 이제 7월에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열매가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를 제가 이번 팬데믹 동안에 경험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전면에 세우고 그들을 앞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함께 사역을 해나간다면요 주에 오실 길은 10배, 20배 빨리 앞당겨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 길을 열고 계시거든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든 그 일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인들의 엄청난 열정과 능력을 저는 너무 감사해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 같으면 못해요 우리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귀한 자원들하고 어떻게 더 선교의 확장성을 이룰 수 있을지 미전도 종족 개척 또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세스로의 접근을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선교지에 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직 교회들하고도 계속 링크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엄청난 이 선교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새 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달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갇힌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길을 만들 거야 손 내밀어 그럼 내가 싸울게 내가 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홍해의 길을 찾고 걷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갇혔다고 생각되십니까? 길이 없다고 세상에 떠듭니까? 듣지 마십시오 거기에 귀머거리 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길이 어디 있죠?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세계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과 함께 홍해의 세계를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